안녕하세요. 요가강사 조승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머님들 뵌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빨리 종식돼서 우리 함께 만나 운동 다시 시작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도 계시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가는 무엇인가 요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사항과 해야 될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가는 의식과 동작과 호흡 세 가지가 일치했을 때 효과가 아주 크게 몸에서 느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복식호흡이 있는데 복식호흡은 우리 어머니들 보러 숨을 쉬라고 하면 가슴만 벌렁벌렁 흉식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복식호흡은 단전이라는 게 있어요. 배꼽이 있고 배꼽 아래에 세 개의 손가락이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 밑에 세 개의 손가락을 댔을 때 요 밑에 세 번째 손가락에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점이 단전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배꼽이 있습니다. 세 개의 손가락을 밑에 댔습니다. 세 개의 밑에 가운데 손가락끼리 맞닿게 났을 때 이 점이 단전입니다. 그래서 숨을 마셔라 하면 여기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만 움직입니다. 숨을 마실 때 풍선이 부풀듯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면 가운데 손가락이 벌어져요. 숨을 내셔라 하면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 등쪽으로 끌고 가면 가운데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모아집니다. 이 호흡만 잘해도 뱃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숨을 마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아랫배가 나오며 단전에 세 번째 손가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쉴 때에는 손가락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배를 등쪽으로 끌어 당겨줍니다. 이 동작을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누운 상태에서 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누웠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마실 때에는 숨을 마실 때에는 가운데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내쉴 때에는 아랫배를 등쪽으로 끌어 당기며 가운데 중지 손이 서로 맞닿게 그런데 이것도 수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동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호흡에 치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내 몸에 맞는 호흡으로 편안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작은 욕심내지 마시고 내 몸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어떤 분은 유연해서 몸이 잘 되고 어떤 분은 뻣뻣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몸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쪽을 더 기점으로 해서 하시면 몸이 점점점 유연해져서 나중에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식 의식은 어떻게 집중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계속 한다면 생각에 거기 머무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지 않고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귀로만 듣고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편안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좀 보시지만 나중에는 그냥 눈을 감고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쫓아오시면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잘 들으셨을므라 믿습니다.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등 뒤로 보내고 발을 적당히 벌려서 무릎을 위아래로 툭툭 내려치면서 무릎 관절에 힘을 빼줍니다. 좌우로 흔들면서 하체의 힘을 빼세요. 엄지발가락끼리 맞닿게 다시 한번 위아래로 툭툭 내려치면서 무릎 관절에 힘을 빼주고 다시 한번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바로 합니다. 그대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두드리고 고개는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손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고개는 반대쪽 손을 등 뒤로 보내고 목운동을 합니다. 시계방향으로 앞으로 올 때 턱이 가슴을 스치고 옆으로 갈 때 키가 어깨를 스치며 뒤로 갈 때 머리 후두부가 등을 탈 수 있도록 목운동을 할 때에는 눈을 크게 뜨시고 지나가는 사물을 하나하나 주시어 하면서 안구운동도 함께 합니다.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앞으로 올 때 숨을 토하고 뒤로 갈 때 숨을 마시면서 크고 둥글게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바로 합니다. 목운동을 하실 때는 양쪽을 비교해 보시고 잘 안되는 쪽을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유연해질 거예요. 허리 바로 세우시고 발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깨에 힘 빼고 팔을 쭉쭉 피면서 팔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그대로 상체를 앞쪽으로 숙이면서 등을 늘려줍니다. 상체의 힘을 빼면서 마시면서 늦추시고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허벅지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발목 잡고 왼손으로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껴서 발목을 꽉 잡으세요. 발목을 꽉 잡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목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발가락을 뒤로 젖히고 왼손 엄지손 안쪽 주먹마라 쥐어서 발바닥을 두드리는데 어디를 두드리냐. 발가락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 인자처럼 생겨지는 요기 용천률이라고 그러죠. 요기를 두드렸을 때 효과가 커요. 발뒤꿈치 몸쪽으로 끌어 당겨 고관절 깊숙이 당겨 집어넣고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앞으로 밀고 가슴 피고 왼쪽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겼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지그시 누릅니다. 고관절이 풀리면서 무릎과 발목까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한 번 내쉬면서 지그시 누릅니다. 마시면서 늦추시고 양손 깍지 껴서 발등을 감싸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등과 허리는 펴주시고 어깨는 힘을 빼세요. 골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이마 쪽으로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허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어깨는 힘 빼주세요.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던져서 툭툭 털어줍니다. 팔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왼손으로 발목 잡고 오른손으로 발가락 감싸 쥐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손으로 발가락 뒤로 젖히고 오른손 주먹 말아 쥐어서 용천유를 두드려주세요. 발 뒤꿈치 몸쪽으로 끌어 당겨 고관절 깊숙이 당겨 집어넣고 허리 바로 세웠습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 세우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잡아 당기고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앞으로 밀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지그시 누릅니다. 허리를 펴지 않았을 때는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 앞으로 밀고 어깨는 힘을 빼주세요. 마시면서 늦추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언제나 양쪽을 하셨을 때 잘 안되는 쪽을 더 한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시면서 늦추고 양손 깍지 껴서 발등 감싸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등과 허리는 펴주시고 어깨는 힘을 빼고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이마 쪽으로 허벅지 뒤쪽 근육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시면서 늦추고 내쉬면서 던져서 툭툭 털어줍니다. 발을 적당히 벌리시고 팔꿈치를 구부려 세우고 밑에서부터 왼쪽부터 허리와 몸통을 틀리면서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며 점차적으로 각도를 높여줍니다. 어깨 손까지 올라가시면서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세요. 몸통 운동입니다. 흔들흔들 어깨에 힘을 빼줍니다. 왼발 안쪽으로 구부리시고 오른발을 옆으로 펴서 고관절 깊숙이 손 집어넣고 발을 쭉 휘시고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기세요. 이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을 당기면 근육이 강화돼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항상 어느 동작을 하셔도 항상 발뒤꿈치 늘리고 발끝을 당기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고관절 깊숙이 손 집어넣고 살살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기울기 동작입니다. 편안히 몸이 풀리셨으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당기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가 그러신 분은 이렇게 많이 벌리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아프지 않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로 보내고 숨을 마시면서 가슴과 팔꿈치를 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올라간 저 팔꿈치를 바라보시고 올라간 저 어깨 관절을 뒤로 살짝 젖혀주면서 어깨는 힘 빼세요. 마시면서 늦추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잡고 숨을 마시면서 원을 크게 드립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쭉 펴주세요. 어깨 힘 빼세요. 오른쪽 어깨 힘 마시면서 늦추시고 양손 앞으로 짚고 숨을 내쉬면서 두 팔 앞으로 쭉 펴면서 힘드신 분은 이 상태에서 머무르세요. 엉덩이가 뜨이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하신 분은 두 팔을 앞으로 쭉 펴면서 마시면서 늦추고 팔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살살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치는 건 순간적이고 낫는 건 오래 걸립니다. 욕심 절대 내지 마세요. 바로 합니다. 양손 딱 찢겨서 머리 뒤로 보내고 숨을 마시면서 가슴과 팔꿈치 피고 내쉬면서 살짝 들고 좌우 팔꿈치 폈습니다. 천천히 시선은 올라간 저 팔꿈치 바라보시고 올라간 저 어깨 한 절을 뒤로 살짝 젖혀주면서 힘드신 분은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대시는 분은 천천히 마시면서 늦추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엄지 발가락을 잡고 숨을 마시면서 원을 크게 드립니다. 내쉬면서 팔을 쭉 펴고 오른쪽 팔을 누가 잡아 당긴다 생각하시면서 측면 전체를 늘려주셔서 옆구리 살 빠질 수 있도록 마시면서 늦추시고 양손 앞으로 짚고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무릎이 들리지 않게 발 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기고 어깨는 힘을 빼면서 어깨는 힘을 빼면서 마시면서 천천히 바로 합니다. 그대로 발을 넓게 벌렸습니다. 양손을 통대로 짚고 엉덩이 살짝 들고 다시 한 번 살짝 들었습니다. 엄지손 안쪽 주먹 말아 쥐어서 허벅지 안쪽 내장근을 툭툭 두드려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엉덩이 뒤쪽도 바랍니다. 항상 주먹을 질 때는 엄지손 안쪽에 말아 쥐어서 두드립니다. 양손 옆으로 펴서 손끝이 발끝에서 날 수 있도록 몸통을 움직이면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여주세요. 바로 합니다. 왼손 바닥을 오른손 허벅지 밑으로 넣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쭉 킵니다.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기세요. 마시면서 누추고 손을 바꾸어서 숨을 마시며 내쉬면서 천천히 마시면서 누추고 양손 앞으로 짚고 살살 엄지발가락이 지면에 달 수 있도록 그러나 이렇게 반이 벌려지지 않는 분들은 되는 만큼만 하는데 조금 벌려서 자꾸 움직이는데요.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직여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이나 보일 겁니다. 엉덩이 보이세요? 허리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보이시죠? 뒤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어디를 움직이는지 이 상태에서 한 50번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집에서 하실 때는 숫자를 50번 정도 쉬어서 하세요.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되는 만큼만 힘드신 분은 팔꿈치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기고 조금 더 되시는 분은 팔을 앞으로 쭉 비시고 아주 잘 되시는 분은 턱이 닿고 가슴이 닿게 발뒤꿈치 늘리고 발가락 당기고 어깨는 힘 빼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바랍니다. 이 자세가 박쥐 자세입니다. 무릎을 툭툭 치면서 발 바닥끼리 맞닿습니다. 발뒤꿈치 몸쪽으로 바싹 걸어 당기고 양손깍 찢겨서 발가락을 감싸고 무릎을 위아래로 툭툭 내려쳐줍니다. 나비 자세를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바싹 당겼습니다. 엉덩이 뒤로 배고 허리 앞으로 밀어 가슴 피고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피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쪽으로 끌어 당기고 허리부터 내려가며 팔꿈치 매트에 닿게 내리고 힘드신 분은 이 상태로 합니다. 그러나 등을 먼저 숙여서 등이 이렇게 되시면 점점 등만 더 나옵니다. 허리부터 내려가서 되는 만큼만 하세요. 여기서 더 잘 되시는 분은 두 손을 앞으로 쭉 멎어서 이마가 닿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바로 하시고